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희 이번 활동 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? 네 이번 2집 활동이었던 나같은에 들려드릴 건데요 네 신나게 호흡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마지막 곡이잖아요 네 진짜 이렇게 더운 날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뭐냐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부모님들과 어린이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추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린이날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저희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서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 네요? 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약간 마감이 되게 정화되는 것 같아요 저기 어린이 친구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저기서 물놀이도 하고 막 와서 갑자기 응원해주고 이러는데 네 안녕 짠 여러분들은 오늘 무대 다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너무 아쉽지만 인사 마지막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저희 2집 타이틀곡인 나같은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더 큰 박수와 함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수와 함성으로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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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